앞에 한번 보자고요. 지문정리 몇 개만 하자고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자고요. 자 5번 자 6페이지 5번 한번 봐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5번은 5다 x다 x 포함만 다 그러면 안되죠? 제외한다. 양도 날짜에는 제외한다고요. 양도서의 징수가 늦어지니까 x예요. 자 그 다음 6번은 환지처분. 과거로 돌아가죠? 그럼 답이 뭐예요? 니은이네. 전. 전. 니은. 자 그 다음 7번으로 돌아갑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교보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의 권력 증가 감소 이럴 때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기억이네. 다음날이 꼭 붙어야죠. 전자가 들어가면 안되죠? 그럼 디귿도 답이네. 똑같은 지문. 환지처분 공고일의 이길.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1번이에요. 11번 자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가를 받은 경우 당의 자산에 대한 양도시기는 뭐다? 무조건 뭐다?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이거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절대로 허가일을 쓰면 안 돼요. 양도세 예정신고할 때는 허가일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거는 예정신고를 물어보는 지문이 아니라 보유기간을 따지는 문제죠? 그럼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을 올해 잡을 거냐 내년에 잡을 거냐 이게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아야 소득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마다 청산일. 자 그 다음 12번. 1984년 12월 30일 이전. 그러면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럼 1호 자산의 동그라미 차야지. 자 멋 빼고는 다 동그라미에요. 주식 빼고는. 예. 디귿 빼고는 다 동그라미에요. 1호 자산. 어 주식 빼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비과세. 자 인원이 없으니까 참 조용하고 좋긴 좋네요. 이렇게 저. 나는 원래 긍정적이에요 원래가. 사람이 있잖아. 이 수강생들도 부정적인 여남이 가끔 있잖아요. 막 불만 맞고 그런 사람이랑 사귀면 절대로 안 돼요. 남과 여든. 항상 뭐다.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어야 미래의 발전이 있어요. 학원에도 분명히 그런 여남이 있죠. 그 학원에. 일명 특수체질들. 항상 말할 때 보면 부정적이야. 그럼 자기 인생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교에서 자격증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자격증을 땀으로써 이제 긍정적이 돼야 돈도 벌 수 있고. 인생이 좀 장밋빛이 보인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남편이 바람피더라도 뭐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힘 떨어지면 돌아와. 그럼 받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해. 받아줘서 이제 힘을 내게끔 또 여성이 또 이렇게 내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다.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러잖아. 반대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남자도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여자 움직이는 거 열심은. 서로가 잘해야 돼. 서로가. 일방적인 게 없다고요. 자.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1세대 1주택이잖아. 구체적으로 집이 1세대가 집을 하나 갖고 있죠. 하나 갖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항상 밑줄 그어요. 1세대가 현재는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하면 안 돼요. 양도일 현재 하나만 있으면 돼. 알아들었죠? 1주택. 이거는 국내 거야. 국외 거야. 국내. 자. 구외라고 나오면 무조건 과세예요. 국내 하나. 그리고 보유기간이 몇 년. 2년 이상. 기준점이 3년 하면 틀려요.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박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비거주자는 안 해줘요. 거주자만. 1세대 1세대가 현재는 언제 양도일. 취득일 현재 그러면 틀린다고요. 국내 하나죠?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고. 엔드. 등기되어야 돼요. 단 누가 팔았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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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는 안 해준다고요. 비거주자는.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 전혀 관련이 없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뭐도 안 해준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준다고요. 비거주자는. 둘 다 안 해준다고요. 비과세도 안 해주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이거? 고가주택일 때는 장특공제 들어가잖아. 9억 초과는. 그러나 비거주자는 안 들어가요. 장특공제가. 자 그 다음 2번. 양도일 현재. 국내 하나 맞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지문정리 잘해요. 자 그래서 1번은 뭐다? 항상 공부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 기준은 뭐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의 개념이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 그래. 그래서 별장이나 기숙사나 합숙소나 콘도는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거는 2년 보유하다라도 무조건 과세예요. 왜 별장도 주택이죠 원래. 사치성이니까 세금 혜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양도세 배우고 있죠? 그럼 1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무조건 몇 개로 본다. 각각 하나. 각각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나서 세금을 징수하겠죠? 각각 하나. 다만 공동은 공동인데 뭐를 받은 거야? 상속. 상속 받으면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지분이 가장 큰자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을 받으면 각각 하나 하면 졸지의 상속인들이 2주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쵸? 지분이 가장 큰자. 자 그 다음 4번. 1주택 또는 부수 토지를 분할 양도 했잖아. 땅을 팔았잖아 이거. 땅을 팔 때는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집을 팔아야 돼요. 땅 팔 때는 주택이 아니잖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할 양도잖아. 분할 양도. 그럼 분할 양도는 여러 개로 본다구요. 알아들었나요? 분할 양도는 여러 개로 보니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2개 이상의 주택을 밑줄 그어 같은 날에 양도했네. 집이 2개네.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하나는 비과세를 해줘요. 그럼 비과세는 어떻게 합니까? 밑줄 그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선택해서 하나를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6번은 알아야죠.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죠. 지금 별거 중에 알아들었나요? 또는 같이 살더라도 각각 단독 세대. 그럼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한 세대다. 동일한 세대야.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에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가족은 흩어지면 다른 세대야. 그러나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이상.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어? 부부밖에. 알아들었나요? 부부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은. 자식도 못 믿어요. 부부 앞에 잘해야 돼 서로고. 나는 부위를 안 믿어. 강연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면서. 그죠? 자 그 다음 7번. 자 7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주택으로 팔았어요. 영업용 건물로 팔았어요. 영업용 건물로 사용했잖아. 그럼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지? 과세한다. 그럼 보지 아니한다. 맞잖아. 주택이 비과세예요. 그럼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죠?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3번. 이제는 1세대 1주택의 하나. 자 그 다음 몇 년 보유해야 된다. 기준이 2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뭐다? 보유. 보유해야 돼. 자 이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합쳐서 2년 여부를 따진다고요. 1번. 보유, 소실, 도계,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이 들어갔네.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맞죠? 헐리기 전 1년. 완공된 후 1년. 그러면 몇 년이 된다는 거예요? 2년. 그럼 여기 보세요. 공사기간은 통산할까요 안 할까요? 합산. 공사기간은. 공사기간이 없잖아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을 따질 때 합산할까요 안 할까요? 개인 사유는 안 해. 그러나 법에 의해서 할 때는 합니다. 우리 집이 멸실시키고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개인은 통산 안 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다고.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정비법.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공사기간을 포함해요. 법은 알아들었나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이거 1번은 개인 사유야.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할 때는 통산한다고요. 왜 개인은 통산하지 않아? 지금 6월 달 되면 이제 장마가 오죠? 집을 짓다가 삽을 한번 딱 찌르고 장마가 딱 오니까 2개월 만에 삽질 한번 하고 그럼 공사기간이 막 늘어나잖아. 그리고 악용하니까 안된다고요. 삽 한번 찌르고 그다음 5년 후에도 찌르고 그럼 5년 되잖아. 그러나 정비법은 웬만하면 공사를 진행하죠? 꼼수 못 뿌리니까. 자 그다음 자 니은 비거주자네. 비거주자가 뭐다? 3년 이상이야. 비거주자는 3년 이상이야. 계속 보유하고 뭘로 전환됐어? 거주자로. 이럴 때는 2년 이상이 아니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지? 그럴 때는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통산해줍니다. 2년이 아니라 비거주자는 유일하게 몇 년이라고요? 3년. 자 그다음 3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계시당지. 밑줄이 뭐다? 동일세대원. 동일세대일 때는 뭐다? 통산하여 계산한다. 동일세대. 상속받은 뭐다? 주택. 그럼 어머니가 1년 보유. 딸이 2년 보유. 그럼 3년이 된다는 거죠? 동일세대. 같이 살아야 돼요. 동일세대야 키워드가. 동일세대. 찾았나요? 보유기간을 더해준다고요. 같이 살다가 사망하면.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별 3개 붙여야 돼요. 이거. 예외는 별 3개. 예외. 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피고. 원칙은 몇 년 보유. 2년 보유. 자 칠판 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집이 하나야. 집이 하나라고. 원래는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이거 안 따진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야 된다. 2년 보유하면 당연히 비과세죠? 2년 보유를 안 따지겠다. 자 그럼 1번. 건설임대주택이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았잖아. 임대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는 몇 년? 5년 이상 거주. 보유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5년 이상 거주는 언제부터 따져? 임차일부터. 무슨 임대일이야. 건설회사가 임대일이지. 개인은 임차일이요. 절대로 이 지문은 취득일부터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월세 내는 거잖아. 임대아파트. 그럼 임대아파트를 뭐다? 분양받고 팔았다.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5년 이상 거주. 반드시 들어가 살다가 분양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잖아.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져. 과로. 투기방지를 위해서 과로. 사업인정 고실 전. 전에 취득해야 된다고.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 전. 사업인정 고실 전에 취득하면 2년 보유 안 따져. 그럼 이제 일부 수용되고 일부가 남아있지. 무슨 주택이라 그래. 잔전주택과 부속토지는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야. 5년. 5년에 밑줄 그어요. 5년. 3년 하면 안 돼요. 기준점이. 이거는 팔기 힘들잖아.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준다. 5년. 자 그 다음 3번 4번은 묶어. 3번 4번은. 3번 4번은 묶어. 같은 의미에요. 거주자가 뭘로 된 거야. 비거주자로 전환된 겁니다. 해외 이주 갔잖아. 그럼 거주자였지. 이민 가면 비거주잖아. 비거주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 일부가 가면 안 돼요. 출국하면 비과세 해준다 이거지. 단 팔아먹을 때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 출국일 현재 하나 있어야 돼. 절대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출국이니까. 출국일 현재 하나야. 그럼 2년 보유를 안 하더라도 파는 기간은 몇 년 준다. 2년.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파는 기간을 3년 주죠. 그래 그럼 비거주자니까 빨리 팔아야 돼.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다. 2년. 2년 보유를 안 하더라도. 자 그 다음 4번은 장기국의 거주. 왜 가는 거예요. 국의 거주 왜 가. 취약. 근무상 때문에 가대. 6개월 만에 돌아오면 안 돼요. 1년 이상 계속해서 살다 와야 돼. 이럴 때는 역시 어떻게 간다. 세대 전환. 그리고 항상 하나. 하나는 어느 시점이야. 출국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출국했으니까. 그렇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3년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세대 전환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3년 하면 틀린다고요. 기억이 안 날 때는 2년아 출국 좀 그만해라. 2년 출국이요. 그 다음 5번 5번 취약 등 불가피한 사유에서 1년 이상 거주잖아. 보유가 아니에요. 1년 이상 거주. 거주한 주택을 왜 파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필요 없어요.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한다. 그럼 사유가 뭐다. 근무상 형편.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질병 요양. 그 다음 취약은 고등학교 이상. 초딩이나 중딩은 안 돼. 알아들었나요. 초딩이나 중딩은. 중딩까지는 뭐다. 부모들이 웬만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고딩되면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나 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은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속색여. 다 엄마 아빠가 속색이면 애들도 속색여.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속색이더라고. 맞벌이 하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왔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PC방 다닌 거야. 그러니까 아주 PC가 손가락이 안 보여. 시력이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우리 큰애 라섹 수술했잖아. 그래서 컴퓨터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스마트폰도 1시간이면 눈 동공이 커진대요. 특히 애들은. 우리야 이제 거의 다 살았으니까 뭐 동공이 커져도 상관없어. 애들은 1시간 이상 하면 쭉 다 커져갖고 수술해야 된 눈.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젊은 애들이 애들을 하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대요. 거기에 중독돼갖고 우리는 막 하잖아 계속. 거의 살았으니까. 애들은 자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유명한 컴퓨터 회사 사장도 자기 자식은 컴퓨터를 안 시켜요. 아니까 그 나쁜 거를. 요즘은 그래서 두 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잖아. 유모차에서. 열려부터 타냐고. 말도 잘 들어. 탁 탁 오라고. 두 살짜리가. 아주 좋긴 좋더라고요. 조용하니까. 애들 속 새길 일이 없어. 스마트폰 한 번 하나 사주면. 자 그 다음 6번. 6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갔네. 그럼 내 집이 없어졌지. 그럼 잠시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을 밑줄고. 대체 취득. 대체 취득. 대체 취득해잖아. 주택을 하나. 그럼 이 대체 주택을 팔 때는 2년 모여 안 따져.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6번은 뭐다. 저거. 언제 취득한 거야 이거. 사업 시행이 되죠. 시행 기간 중.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고요. 대체 취득. 사업 시행 기간 중. 그래서 이 대체 취득한 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2년 모여 안 따지고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숫자 정리할까요. 1번 2번은 5년. 3번 4번은 2년 2년. 그리고 5번 6번은 1년 이상 거주고.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밑에 문제. 자 밑에 문제 보자고요.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죠. 양도 환경으로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오른 것. 한번 해봐요. 5여행스예요. 5잖아. 1번에 5예요. 3년 보유하니까 이거는 사례 문제잖아. 원칙이 몇 년 이상 보유해요. 2년이 이거는 뭐다. 기준점이 2년 이상 보유하니까 3년 보유했지. 3년 보유했으니까 이 기준점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비과세지. 거주는 필요 없고. 알아들었시오. 그러나 3년 이상 보유하면 틀린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3년 보유하고 사례 문제라고요. 그리고 거주는 뭐 1년 거주하든 100년 거주하든 거주기관은 폐지됐잖아. 5.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봐요. 자 2번은 5다 X다. X. 해외 2주 갔잖아. 2주 갔죠? 2주 가면 세대 전원 출국하면 맞죠? 세대 전원이 출국했잖아. 그럼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기준점이 2년 이내. 3년 이내 틀렸잖아요. 기준점이. 2년 이내가 돼야 돼. 2년 이내 나머지 숫자는 보지 말아요.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5의 X예요. X. X. 자 대전광역시죠? 자 키워드가 뭐다.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 가잖아. 다른 시로 이사 갈 때는 사업상 형편은 2년 보유해야 돼요. 사업상을 뭘로 거쳐야 돼? 근무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 6개월 동안 거주했잖아. 과세하잖아. 6개월 동안이 아니라 1년 동안. 1년 동안 거주해야죠. X예요. 다른 시로 이사 갈 때는 뭐다?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엔드.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X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은 해외 거주지? 해외 거주니까 뭐다. 해외 거주 또는 근무상 형편. 맞잖아. 세대 전원의 주 5지 이거는. 5예요. 해외 거주. 그래서 4번과 2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2번과 4번. 세대 전원인 가면 된다고요. 2번과 4번은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O의 X예요. X지. 자 거주기간이 7년은 범위죠. 거주기간이 기준점은 5년 이상이잖아. 그럼 7년은 5년 이상 범위에 들어가지? 그럼 5년 이상은 언제부터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틀렸잖아. 임차일부터. 월세 내는 거니까. 7년은 맞는 거요. 왜 틀렸어 이거? 취득일을 고쳐야 돼. 임차일부터. 그래서 X가 되는 거요. 조심해야 돼요. 7년은 맞는 거죠. 범위를 물어보니까. 거주기간. 자 그 다음 6번. 5다 X다. 5잖아 이거는. 자 잔존주택이 남아있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기준점이 5년. 잔존주택 부속 토지. 5예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가요. 자 공사기간은 포함한다 아니어야 한다. 포함한다.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 법이잖아. 법.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옳은 지문이죠? 5다 X다. 5다 X다. 넘어가죠. 이제는 집이 하나인데. 집이 하나인데. 하나는 무슨 주택. 상가주택. 겸용주택. 집이 하나인데. 고가주택. 집이 하나인데. 다가구주택. 세 가지 정리해야 돼요. 자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자 팔아먹을 때는. 그럼 여기 보세요. 겸용주택도 몇 년 보유하면. 2년 보유하면.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하나로 봐서. 비과세주잖아. 그럼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부등호. 갓거나 작을 때는 뭐다.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고. 나머지는 뭘로 봐. 상가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왜 같을 때는 전부주택이 아니에요. 같을 때는 밑으로 내려서. 따로따로 본다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오고. 나머지는 뭘로 봐. 상가로 봐서. 상가는 과세하죠. 클 때만. 자 그 다음 고가주택이네. 집이 하난데 고가주택. 자 2번에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기준이 뭐다. 9억 초과. 실제거래가. 옆에 저거. 그러나 임대업을 물어볼 때. 임대업에서는 절대 실제거래가액을 안 쓰죠. 기준식가를 쓴다는 거. 9억 앞에. 팔아먹었으니까 실제거래가액 9억 초과라고요. 그러나 임대업에서는 기준식가가 9억을 초과하는 거다. 임대는 실거래가액을 쓸 수가 없죠. 왜 판 게 아니니까 양도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그럼 2번 세금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2번 세금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실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과세. 과세. 그럼 9억까지는 뭐다. 비과세. 그럼 이제 3번 공식이 나왔잖아. 그럼 9억 초과는 비율만큼 공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 뭐가 나와. 9억 초과가 나와서 과세가 들어간다는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장특공제도 전체에서 항상 보다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야 초과가 나오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양도차익도 9억 초과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가져와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3번도 장특공제도 9억 초과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무슨 주택일 때 고가주택. 그 다음 3번은 다가구. 다가구는 팔아먹을 때 법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가구별로 각각 양도에 비출고. 각각 양도. 가구별로 각각 양도할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봐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으로 본다. 그런데 2번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에 밑줄고 하나로 통매했다고요. 그럼 몇 개로 봐. 하나로 봐. 즉 단독으로 봐. 그럼 2년 보유했다면 1번을 비교하셔야 할까요. 2번을 비교하셔야 할까요. 2번. 그래서 하나로 출발할 때는 단독. 가구별로 각각 양도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각각 하나. 자 밑에 핵심 지문. 자 1번 한번 해봐. 자 1번은 5에요. x에요. 5. 이거 개명주택이죠. 클 때에는. 전부주택 맞잖아.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9억 초가지. 5. x. x. b 과세가 아니라 과세된다. b 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x. 자 그 다음 3번. 5에요. x에요. 음. x잖아. 하나로 팔았잖아. 하나로. 하나로 팔았잖아. 하나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잖아. 그럼 각각 하나가 아니라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x죠.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글씨 잘 읽어야 돼. 자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네. 자 지금부터는 집이 몇 개야. 갑돌이가. 1. 세대. 2주택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1세대 2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요건이 충족되면. 자 보자고요. 자 오른쪽 박스.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지. 그래서 과로가 나왔잖아. 그래서 양도 시기를 따져. 순서도 따져. 이 지문은. 일시적으로 두 가게 되네. 조합원 입주권 포함 마찬가지야. 기억. 종전에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뭐가 지나야 돼. 1년 이상 지난 후에 밑줄 그어. 1년 이상 지난 후가 들어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지. 이럴 때는 니은. 파는 기간은 몇 년 준다. 3년. 그럼 순서. 순서는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해주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될 때는 니은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1년 이상 지난 후. 일명 3.1절날 두 개가 됐다고요. 그냥 3년 이내 하면 시험은 틀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수도권 밖. 공공기간 이전. 수도권 밖에 가서 두 개가 됐네. 이럴 때는 파는 기간을 3년 주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기 때문에 몇 년 준다. 5년. 그냥 5년. 항상 순서는 뭐다. 종전주택. 그래서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럼 양도 시기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5년. 순서는 뭐라고요. 종전거를 팔아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칸. 실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수도권 밖에 가서 실수의 목적으로 취득했네. 왜 지방으로 갔나요. 취약. 근무상 질병 때문에. 지방 가서 하나를 취득해서 두 개가 됐지. 그럼 일반 주택과 수도권 밖에 주택이 있으면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리고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그냥 3년이 아니라 조심하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그냥 3년 하면 틀려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뭐를 팔아야 돼. 순서는 일반 주택을 팔 때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 하죠. 부득이한 사유. 졸업하면 뭐다.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파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뭐예요.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다. 이거는 양도 시기만 따져. 양도 순서는 안 따져. 알아들었나요. 그럼 동거복량 부모님을 합쳐서 두 개가 됐지. 몇 년 이내에 팔면 돼. 5년. 아무거나 먼저. 순서는 안 따져. 5년 이내에 먼저.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혼인에서 두 개가 됐지. 역시 몇 년. 5년. 순서는 뭐다. 가장 먼저. 그래서 두 가지 지문은 양도 시기만 따진다고요. 5년 5년. 순서는 안 따져요. 오래 모셔라 5년. 오래 살아라 5년. 그래서 시부모를 잘 모시는 가족들이 애들도 잘 되고 행복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시부모를 끝까지 모시는 가족이 있어요. 가끔 가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은 뭐다. 상속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과로 양도 시기는 안 따져. 뭐만 따져. 순서만 따져 이거는. 그래서 상속 받아서 두 개가 됐다.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몇 년이 안 들어갔잖아. 자 그 다음 문화재 주택.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요. 농어촌 주택. 언제든지 뭘 팔. 일반 주택. 그 다음 장기임대 주택 나와 있지. 거주 주택을 먼저 팔 때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 시기 몇 년이 없어. 순서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심해야 돼. 여기 봐요. 장기임대 주택. 임대 사업자가 파는 거죠. 그럼 뭐를 언제든지. 거주 주택. 그런데 이거는 2년 보유가 아니라 유일하게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해야 되어야 보유할 때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2년 거주는 없어졌잖아요. 임대 사업자가 파는 거주 주택은 반드시 뭐다. 2년 이상 거주할 것. 보유할 것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물어볼 때는 뭐다. 2년 보유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마지막은 2년 보유한다 그러면 틀려요. 2년 이상 거주. 그래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 잘하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농어촌 주택이네. 자 칠판 보세요. 밑에는 뭐다. 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그 다음 이제 뭐를 갖고 있다. 시골에 읍면에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어. 집이 두 개잖아. 여기 봐요. 그럼 농어촌 주택이 생기는 사유는 뭐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 또는 시골이 싫어 이농. 시골이 좋아 귀농. 그래서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이해를 먼저 팔면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런데 요건이 충족돼야 돼.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 농어촌 주택은 시골에 수도권은 읍면 읍면. 그 다음 일반 주택 양도할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리고 보유를 물어볼 때는 몇 년 이상 보유한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그럼 요건은 뭐다. 상속 주택은 돌아가신 분이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5년 이상 거주. 이농 주택도 이농이니 5년 이상 거주. 그래야 비과세 줘요 일반 주택을. 그래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골을 떠날 때 농어촌 주택을 놓고 왔죠. 이농이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시골이 좋아 귀농하지. 그럼 귀농은 옆에 저거 사후관리가 들어가. 귀농하면. 귀농하면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요. 항상 양도세 사후관리는 몇 년 이상. 이건 3년이야.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면서 거주경작해야 돼. 그 다음 양도세 사후관리는 항상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요.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9페이지.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죠. 농어촌 주택 하나 있죠. 이농과 귀농 여기 봐요. 이봐.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건 읍면에 있는 거고. 그럼 위에 팔 때 하나로 본다 그랬죠. 하나로 보되. 항상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비과세. 2년 보유. 근데 봐요. 시골을 떠났잖아. 시골을 떠났죠. 계속 비과세일까요? 최초권만 비과세일까요? 계속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집 놔두고 시골 떠났잖아. 그럼 이거 팔 때 비과세지? 또 하나 사가지고. 2년 보유하면 또 비과세야. 이건 집으로 안 본다고요? 5년 이상 농사지였던 사실만 있다면. 계속. 팔어. 또 하나 사가지고 뭐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야. 근데 귀농은 봐. 귀농은 시골로 다 갔잖아. 시골로 다 갔지? 시골로 다 갔잖아. 이거는 뭐다? 최초권만. 한 번만. 한 번만 비과세한다고요. 자, 시골로 갔잖아. 여기 봐. 가면서 파는 거 처음 것만. 비과세 받지? 그럼 또 하나 사잖아. 그럼 투기가 돼버려. 2주택자가 돼서 과세한다고요. 반복 여부를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뀌었어요. 자, 페이지 위에 보자고요. 위에 네모. 네모가 뭐가 있어요. 재개발지 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요. 딱지.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자, 칠판 한 번 볼까요? 아파트가 하나가 있다. 아파트가 하나가 있다. 이게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재건축이 들어가서 집이 없어지죠? 그럼 이게 뭘로 전환이 됩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죠? 전환되잖아. 그래서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업이 시행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죠? 인가가 떨어지면 아파트가 뭘로 변해버려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한다고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 계산할 때는 1주택으로 봐요. 알아들었나요? 집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1주택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뭐다? 양도했을 때는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럼 비과세야 돼. 항상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럼 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몇 년 보유했어야 돼. 항상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해줘요. 그 얘기라고요. 기억이. 기억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철거일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럼 몇 년 보유한다는 거야? 2년 보유. 그리고 양도 1년제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2년 보유했다면 비과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2년 보유했다면.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이거는 집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죠? 이거 팔 때 비과세 해준다고요. 2년 보유했다면. 근데 집이 없어졌잖아.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도 있죠? 잠시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하나를 샀다고요. 이거를 무슨 주택이라고 그래? 대체 주택을 하나 산 거야. 그럼 주택수가 두 개가 됐지. 이럴 수도 있잖아. 집 샀잖아. 그럼 역시 집이 두 개일 때는. 이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해준다? 3년 이내. 이거 3년이야. 이거는 항상. 일반적인 거는 파는 기간이 3년이라고요. 집 샀잖아. 이거 팔 수 있잖아. 이제 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그럼 파는 기간은 몇 년 이내에 팔면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봐. 하나. 그래서 항상 파는 기간은 특이한 걸 빼고는 3년 주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그 얘기예요. 니은 또는 양도 1원 제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하지? 그럼 집이 두 개잖아. 그럼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이야.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이내에 뭐를 팔아?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는 하나로 본다. 칠판 다시 한 번 봐요. 원칙은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돼요. 그럼 2년 보유하면 비과 센다.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집이 두 개지? 두 개니까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하나로 본다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5X로만 답하는 거예요. 자 1번의 1번은 5다X다. 자 이거는 국내의 하나.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3년은 맞아. 그런데 왜 틀렸어?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 1년 경과 후 다른. 이 용어가 없잖아요. 투기방제를 위해서. 집이 두 개가 될 때는 뭐다.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거를 팔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뭐가 없어요. 용어가.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게 없잖아요. X예요. 자 그 다음 2번. 그럼 1의 경우 보유기간은 기준점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지. 3년 이상. 이거는 기준점을 물어보니까 틀렸지. X. 기준점이 뭐라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지. 그러나 이 지문이 보유기간이 3년 보유하고 그러면 맞는 지문이야. 사례를 물어보는지 기준점을 물어보는지. 3년 이상은 이거는 기준점이지. 그럼 기준점은 2년 이상이야. 자 그 다음 3번 풀어봐요. 5다 X다. 다른 주택이 있잖아. 다른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는 두 개지. 그럼 이거 항상 기본적인 거는 몇 년 주는 거야 기준점이. 3년. 출국할 때만 2년 주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거쳐야 돼. 3년이. 기준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2년이내. 그러나 시험자에 보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1년 6개월 이러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남부터 1년 6개월 보유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년 6개월 보유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맞는 지문이죠? 1년 6개월 보유하면 범위를 물어보잖아. 3년 이내에 들어가죠? 그러면 맞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기준점인지 사례를 물어보는지 사례를 물어볼 때는 3년 이내 범위에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라고요. 1년 6개월 보유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1년 6개월 보유하면 사례 3년 이내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자 4번은 5회의 획수예요. 5. 자 근무상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갔잖아. 근무상형편 취약 질병치노로 시골가서 지방가서 하나 취득했죠? 그럼 일반주택 두 개잖아. 그럼 뭐를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맞는 거야. 이 법정요건이 뭐예요? 길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법정요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아야지.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법정요건.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법정요건이 들어가면. 됐슈? 5. 자 그 다음 5번 풀어요. 5다 x다. 오잖아. 상속받았잖아. 상속받아. 그럼 상속받고 일반주택 있지? 뭐만 따져? 순서만. 뭐를 먼저 팔면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봐. 하나. 양도식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 돼요. 그럼 과로는 뭐다?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똑같아.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으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지? 신축주택 포함. 똑같다구요. 5.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수행용 일반주택 양도식 비과세. 그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잖아. 자 그럼 1번. 1번 5다 x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하나로 보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5년이야. 3년 하면 안 돼. 기준점이잖아. 5년 이상.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피난다. 죽어야지 상속이야. 이거 아까 5년 이상 거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오 피난다. 돌아가셨어요. 기준점. 기준점. 자 그 다음 해봐요. 3번은 5죠. 귀농은 3년 사후관리가 들어가잖아. 그럼 종사하지 않거나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아이고 허리 아파라. 나는 모텔에서 자고 남편은 뭐야 산에 나무하러 가고 안된다 이거지. 보지 않는다. 과세해버려요. 자 그 다음 4번. 3의 경우 3년 기간을 계산할 때 이 기간 중에 뭐가 일어났어. 상속. 그래서 여자가 배추 뽑다가 뱀 물려서 죽어버렸다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보유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더해줘야죠. 통산한다. 부득이하니까. 5다 x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귀농이네 귀농. 다시 이걸로 내려갔지. 처음 것만 비과세에 최초 것만 이농이 계속이야. 귀농은 반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알아들었나요. 5다 x다. 귀농은 시골로 다 내려갔잖아. 처음 것만 비과세에요. x. 비과세 끝났네. 자 칠판 봐요.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얼충 들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정도면 합격하는거에요. 근데 5째 7번이 뭐에요. 계산구조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 박스 시글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시글 자 출발은 뭐다. 양도가 양도가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공제하죠. 취득가액.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1단계에서 뭐가 나와. 양도 차액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게 뭐다. 장특공제. 그럼 장특공제를 빼면 뭐가 나와. 양도 소득금액. 실질 소득이 나온다 그랬죠. 소득이 있으면 이제 뭐를 빼죠. 양도 소득. 기본적으로 빼주는 기본공제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마지막 종착료. 과세표준. 그럼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뭐를 곱해.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줘야죠. 없으면 말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세.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과세표준까지. 세율 곱하면 산출세. 감면받으면 세액이 줄어들죠. 없으면 말고 있으면 빼주면 진짜 납부할세. 이 과정이 된다고요. 자 1단계는 뭐를 구합니까.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2단계는 소득금액. 3단계는 과표.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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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과표가 감소되는 과정이죠. 그러나 여기 봐. 이 감면세액은 뭐가 줄어드는 과정이야. 이거는 세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또 한 번 봐요. 그럼 이 취득가에 기타 필요경비는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기타라고 그런다고요. 기타는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옆에 나와 있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합쳐서 뭐라고 그런다. 기타 필요경비.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뺄 때는 어떻게 뺀다. 필요경비. 이렇게 빼도 돼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고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그래서 공식은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개야. 세 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고 두 번째는 책대로 빼면 되고 세 번째는 줄줄이 빼면 돼. 취득가액. 자본적 양도비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식 접수해야죠. 자 그럼 거기 박스 봐요. 자 일단은 식을 접수했어요. 이렇게 접수했어요. 식을. 접수했죠. 자 그럼 칠판 봐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원칙을 뭘로 구해요. 원칙을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이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도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 실지비용.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은 증명해야지 뭘로 증명합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뭘로 증명해야 돼.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돼. 증빙서류로.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잖아. 또는 증빙서류가 없잖아. 그럴 때 법은 예외를 쓴다고 그랬죠. 예외는 뭘로 쓰는 거야. 추계.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쓴다고요. 왜 추계를 써. 추계 결정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도 모른다. 이것도 뭐다. 추계 결정가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그럼 진짜로 갈 때는 실지 실지 실지. 추계로 갈 때는 추계 추계 추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자. 이 추계는 두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죠. 필요경비는 대충 계산해야 되겠죠.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하면 된다. 공제. 그러면 추정가액이 나오는 거야. 기타 필요경비. 책에 나와있지 않아요.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대충 계산공제. 계산공제. 식을 적어 이렇게. 계산공제. 대충 계산해서 공제한다고요. 추계에서 식 적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해기. 괄호 빈 공간 나와있죠. 곱하기 뭐를 곱해. 공제율.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을 적으라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식. 적었어요? 이 공제율은 몇 프로예요. 부동산은 몇 프로. 3 프로. 부동산은 3 프로 공제받잖아. 우리가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 4 프로 공제받지. 이거는 짜가로 가니까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야. 3 프로. 시험은 부동산밖에 안나와. 3 프로 공제. 이게 1억이야. 그럼 몇 프로. 등기된 거는 3 프로. 그럼 대충 얼마 공제하는 거야. 3백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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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산공제하는 공식. 자 주목. 그래서 계산공제는 원칙이 어떨 때 쓰는 거야. 축의 결정할 때. 이것도 짜가. 이것도 짜가. 이것도 짜가로 가야 돼요. 짜가를 구할 때는 계산공제 한다고요. 대충. 그럼 계산공제는 어떻게 하냐. 이 공식대로 간다고요. 그럼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 4 프로 공제 받지. 그럼 이건 짜가로 가니까 뭐다. 한 단계 낮은 3 프로 공제하는 거예요. 뭐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그래서 이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방법이다. 축의 결정할 때. 맑게 알아들었죠. 그럼 칠판 주목.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른다. 시험장에 가니까. 취득가액을 모른다. 순서가 달라요. 밑에 박스. 밑에 박스 나와 있나요. 밑에 박스. 자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축의 결정 경정 순서는 뭐다. 매감기. 매감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가액을 모른다. 순서는 매배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의 동그라미죠. 줄여서 환산가액이에요. 그럼 환산가액은 뭐를 몰랐을 때만 쓰는 거다.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환산할 수가 없어요. 최근 거니까. 양도가액을 몰랐다. 매감기로 끝나요.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라. 매감 환기. 일단은 기본 개념을 잡으라고요.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원칙은. 실직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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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 이거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진짜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해가 확인이 안 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정부는 추정해서 계산한다고요. 이해는 진짜고. 이거는 작아야. 작아니까 추게 추게 추게. 알아들었죠. 그럼 이해를 몰랐을 때는 순서가 매감기. 추정하잖아. 이해를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그럼 이해는 순서가 없지. 이해는 법에서 만든 공식대로 가는 거야. 이공식. 이공식으로 간다고요. 취득당식, 규정식과 곱해기 뭐다. 공제율이란 식을 통해서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럼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칠판 지우지 마세요. 지우지 말아요. 잠시 쉬었다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